지금 쓰고 계신 화상회의 시스템에 만족하세요? 아이스튜디오가 당신의 화상회의를 실제 세미나처럼 만들어드립니다. 화상회의 제품으로는 어도비 커넥트 프로 또는 시스코, 웹엑스 같은 여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스템도 강의자와 강의자료가 한 곳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존의 화상회의 제품의 문제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도비 커넥트 프로의 경우 프리젠테이션 자료 화면이 이곳에 보여지고 강의자는 구석에 위치하게 됩니다.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강의자 또는 강의 자료를 번갈아서 봐야 합니다. 만약 어도비 커넥트 프로와 아이스튜디오를 함께 사용하면 화상 강의는 이처럼 변하게 됩니다. 강의자와 강의 자료를 한 화면에서 보며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와 청중들이 가상으로 아이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가 카메라를 보면 청중들은 마치 강의자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웹엑스 또는 커넥트 프로를 아이스튜디오와 함께 사용하면 더 나은 웹 화상 강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은 실제 강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이스튜디오를 사용한 강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싱가포르와의 웹 화상 회의를 아이스튜디오로 진행했는데 200여 명이 이 강의를 보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웹 화상 회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이스튜디오를 통해 실제 강의보다 효율적인 화상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스튜디오를 통해 신경쓰기